오늘 말씀 우리가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녹음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세월 식구들도 아마 이 주제로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하게 될 것 같은데 들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0편 147편 15절에서 20절 말씀 본문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리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말씀이 달리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땅에 보내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도록 말씀이 속히 달려가고 있다 지금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달려가고 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얼마나 빨리 달려야 되는지 말씀이 그래서 눈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그 말씀이 달리면서 눈을 양털같이 내리신다 또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적 물이 흐르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셔서 이 땅에 있는 땅을 회복하기도 하시고 땅을 얼게도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마지막 때 행하시는 가장 큰 일들이죠 그래서 19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내시며 그의 윤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온에 보내고 시온으로부터 흘러내려와서 그 말씀이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흩어지는 것입니다 20절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이 달려가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요 저희 말씀은 굉장히 요즘 우리에게 많이 들려지고 있는 말씀이고 또 이렇게 많이 주변에 이야기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달려간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말씀이 달려가는 것 앞에 편승하고 있고 같이 그 말씀이 달려가도록 하는 일에 함께 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정말 모든 세상을 향하여 다시 죽은 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에 달려가는 것을 우리 삶에서 그렇게 많이 누리지 못할까 또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이 달려가서 그 땅을 변화시키는 일을 왜 우리는 보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말씀이 문제일까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뭔가 좀 우리의 방법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제가 지금 아대프 신부님 이후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데 여전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예 패러다임이 하나씩 하나씩 좀 바꾸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교회를 다닌 지 5년만 되면 영적 청년으로 또 영적 아비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딱 돼 있었다는 거죠 영적 청년의 수준이 뭐라고 그랬죠? 사탄과 싸워서 항상 이기는 사람 이 영적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청년의 수준에 올라가십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항상 알고 그 싸움에 항상 이기는 그 수준에 이르러 계십니까? 그것이 말씀의 신앙 생활을 해나갈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게 다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됐는데 왜 우리는 다 안 되죠? 제가 뭐랄까 대범하게 다 안 된다고 얘기해도 별 저항감 없으시죠? 도대체 뭐가 다를까?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달라서 그럴까요? 다른 것이 약간 있을 수도 있겠죠? 번역되어지고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조금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있겠죠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뭔가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 말씀을 내 걸로 소화해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이 과정에 뭔가 문제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위의 염증이 있고 위염이 있으면 위가 계속 소화시키는 것을 한계를 느끼죠 또 장염이 있으면 더 하죠 장염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거의 소화 못 지키고 직행입니다 직행 위 아래로 해서 먹어도 그냥 밑으로 쏙 나와버리는 거죠 뭘로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영양분으로 안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장에 염증이 있어서 말씀을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그게 힘이 되지 않고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문제이기보다는 우리 장에 뭔가 기능이 고장나 있거나 잘못되어 있는 그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말씀을 먹어도 좋은 말씀을 아무리 먹어도 여전히 계속 설사로 나오겠죠 이런 차이점들을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아 그렇구나 우리의 모델이 이제는 초대교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말씀을 읽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5년 안에 영적 전쟁의 능한 자가 되고 악한 자를 항상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그 박해 가운데서도 오히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박해를 인내하며 이겨내고 그러면서도 300년 동안 계속 대를 이어 이 말씀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 손자에게 계속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전수되어지고 과연 이것이 어떻게 나왔을까 어찌 보면 우리가 요즘에 계속 열한기 상하, 사물 상하 이렇게 보면서 구약에도 말씀이 이렇게 흥황했을 때가 다윗대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 쉽지 않았는데 근데 초대교회 때 보면 구약에 있었던 어떤 영적 부응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가장 놀라운 부응과 가장 놀라운 300년 동안 이것이 지속되어지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삶과 열매가 맺혀지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는 분명히 뭔가 키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에 대한 것을 많이 좀 더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정말 모르고 잡았지만 그러나 또 제대로 알게 된 건 말씀을 먹는 방법을 제대로 하나 잡았다는 거죠 그것은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10편 119편 15절 봅시다 시작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읍졸였다고요 종얼종얼종얼 했다고요 읍졸이다 입에 대고 계속 종얼종얼종얼 했다고요 그 말씀을요 그럼 주의 법을 작은 소리로 읍졸이는 것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가라는 히브리요 묵상하다라는 그 원뜻이라고 저희가 이 원뜻 하나 찾으면서 아 그렇구나 말씀은 계속 읍졸여야 되고 이 읍졸이는 것 자체가 묵상이며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얘기를 다르게 바꿔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읍졸이는 자가 복이 있고 이 읍졸이며 나아가는 것 자체가 기도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읍졸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우리 입에 넣고 계속 작은 작은 씹으면서 내 안에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평기자는 계속 주의 법도를 읍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읍졸인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10개명을 읍졸인 적이 있으십니까 계속 1개명부터 2개명 계속 읍졸이면서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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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소화가 되어서 그 말씀의 힘으로 의해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씀을 계속 읍졸이면서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하기 위한 그런 삶이 있었냐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아직 신약이 정경화되기 훨씬 전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신학 성경이 없었어요 그냥 그간 서신서들이었죠 사도들이 보내는 편지들이었습니다 거기엔 다양하게 있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읍졸이며 계속했던 건 구약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수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동일한 명령을 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수와 1장 8절이요 시작 이 율법책을 아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읍졸이라고요 여기에서 율법책이란 무엇일까요? 모세오경이라고 했어요 모세오경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토라라고 이해하기에는 모세오경 그것을 계속 묵상하라 어제 제 목사님들 몇 명 모세 회의를 했는데 저희 방에 오더니 한 목사님이 제 책꽃을 계속 보더니 막 검열하듯이 그러다가 자료집 하나 딱 꺼냈어요 토라 관역을 마치다 라는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녹취가 되어서 문집으로 만들어줬어요 딱 꺼내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책이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만이만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너무 좋은 것 같다고 복사해서 나눠 갖기 위해서 자기가 빌려가겠다고 그러시라고요 토라 관역을 마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모르시는 거죠 여러분 죄란 죄란 무엇이라고 그랬죠? 죄란 죄란 관역에서 딱 빗겨나갈 때 관역 10을 딱 맞춰야 되는데 9, 8, 7이나 어디든요 가까워도 상 안 돼요 딱 정콕을 못 맞추고 빗겨나갈 때 그것을 성경은 죄라 그랬죠 정콕을 딱 맞추면 뭐라 그래요? 관역을 맞췄다 이거 뭐라 그래요? 토라 그랬다고요 토라 너무 쉽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나와요 정콕을 탁 맞춰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호하고 애매하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딱 이야기한다 관역을 정확하게 딱 맞춰요 10, 100점 이게 바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그대로 나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호경이 갖고 있는 위치는 정말 독특합니다 저희는 신학교 배울 때 이것이 모세이에 기록된 성경 역사서는 사무엘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 열한기 상황 왕들에 의한 열한기 이렇게 해서 다 병렬로 봤죠 시가서 자만 시편 전도서는 시가서고 그리고 대선지 소선지 이런 식으로 병렬로 봤죠 그런데 유대인의 성경 해석은 그게 아니고 피라미트 형태로 보는 거죠 밑에 뭐가 깔려 있어요 모세호경이 깔려 있고 이 모세호경을 가지고 살아낸 역사들이 바로 역사서 사무엘하 사무엘상하 여수하부터 나타나는 그리고 이것이 시로 문학적 형태로 그거 위에 바로 시편 자문 전도서가 딱 구현나 이것이 선지자들에게 임하여서 그 시대에 이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메시지였던 외침 다 뭐가 기초가 되어 있었어요 율법책 토라의 말씀이요 그게 입에서 항상 그래서 초대교의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가하며 읍조리며 이런 것이 항상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똑같죠 말씀을 주여러면 묵상하는 자가 치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것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이후나 똑같이 두셨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작은 작은 씹어서 읍조리는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뭘 한다고요 나를 증언하실 것이란 예수님을 그가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증언할 거란 이가 메시아다라고 증언할 거란 그런데 뭘 가지고 증언해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요 그럼 구약에 있는 언약 제사를 드렸을 때 어린 양을 잡는 이 어린 양이 뭘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누가 증언해요 성령님이 증언할 거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사골이나 이런 데는 프랭카드 보이잖아요 매덜메칠 무슨 사고를 본 그 뭐죠 뭐라 하죠 목격자를 찾습니다 후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왜 그래요 그걸 실제로 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가장 신빙성이 있는 거죠 주장이 서로 틀려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증언해 줄 수 있는 목격자 성령께서 이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다 지금 다윗과 관련되어서도 성령께서 그것을 증명해줘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다윗이 뭘 잘못하고 뭘 잘했는지가 성령에 의해서 증언하신다 계속 우리가 그 이야기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성령에 의해서 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심으로 형통케 되어지고 어떻게 이게 말씀 앞에 악을 순정하지 않고 악을 행함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가 성령이 증언해 주신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이렇게 보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객관적 사실로 읽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읽은 거죠 여기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어요 제가 제가 딱 갑자기 머리를 탁 때렸던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경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루마리 성경 한 권이 얼마라고요? 3천만 원에서 싼 게 6천만 원이라고 있어요 좀 권위있는 라삐가 쓰면 2억에서 5억 쓴다고 했어요 회당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쓸까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 집안에 하나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니고는 굉장히 힘든 이야기 초대교회 성도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계속 암성했다 그 말씀 외운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계속 집에서도 반복하면서 하가했다고 읍져렸다고 아 이게 비결 중에 하나였구나 아 제가 저기서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인데요 우리가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아주 희기본이 돼요 북한처럼 성경 한 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옛날에 중국의 가정교회처럼 성경 하나 갖고 있는 게 아주 막 그 마을의 갑오처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때가 약간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막 말씀 시간에 오직 이 시간 아니면 말씀을 들을 그게 없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아주 길을 그 지금 라비가 말씀을 읽을 때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겠냐 별로 감동이 안 오시죠? 감이 안 오시죠? 정말 내가 옛날에 우리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 군대가 있는 자기 아들이 어머니한테 편지를 시골에 있는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어머니가 글을 못 읽어요 근데 그 마을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이장 한 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장이 바쁘잖아요 그냥 막 간신히 부탁을 해갖고 그 이장님이 오시면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고 한데 내 아들의 편지를 좀 읽어달라고 그러면 그 이장이 읽죠 이장은 그냥 그냥 읽죠 사랑하는 어머니 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러면서 읽죠 근데 그걸 듣는 어머니는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하는 어머니 근데 울기 시작해 벌써 왜 우는지 아시겠죠? 이장은 그냥 왜 또 읽어달라 그래 그래갖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 이래가면서 읽고 있는데 듣고 있는 어머니는 막 울기 시작하면서 막 그 감동 그러면서 마치 이장의 목소리가 아들의 목소리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면서 막 울다가 못 들었으면 잠깐 잠깐 다시 한번 거기에 못 들었던 거 다시 읽어주세요 한 번 다 읽었어요 근데 또 기억 안 나는 게 있으면 미안하지만 한 번만 더 읽어줬으면 이러지 않겠냐고요 성경이 없어지면 좋겠다 이 생각이 갑자기 그 간절한 애절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고의고의 간직해요 그리고 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오면 그걸 다시 꺼내서 읽어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편지에 대한 그래갖고 막 그렇잖아요 편지 막 꼬깃꼬깃 해나갖고 나중에 막 너덜너덜 할 정도로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글을 몰랐을 때 이런 얘기들이 흔한 얘기였잖아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이 그 땅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외우는 거예요 계속 읍절이면서 외우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읽는 동안에 하가하는 읍절이는 동안에 계속 그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지영우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계속 아는 것처럼 좀 지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반복해 또 반복해 또 반복해 그러다 보면 반복 반복되면서 이게 수천 번 계속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자근자근자근 계속 씹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내 걸로 소화가 되기 시작해요 골롯에서 3장 16조 볼게요 시작 아멘 그 말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완성되어지는데 완성되었다 그래서 구약이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라 완성함으로 이것이 오히려 더 온전해지는데 너희 속에 풍성의 교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서로 읍절해요 만나면 그 말씀을 서로 읍절이며 외우며 그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DNA에서 셀에서 우리 말씀을 갖고 기도재단했던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요즘은 또 다윈 얘기하시라고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별로 안 하시나 본데요 다윈씨 항상 좋았던 거 아니죠 전쟁할 때는 제가 약간 지금 이렇게 보면서 전쟁할 때는 꼭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꼭 안 물은 사건이 있어요 저는 전쟁할 때 항상 물었기 때문에 모든 삶에 다 물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언제 안 물었죠? 자기 아내 구할 땐 거의 묻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에 들면 아내 그냥 그럼 바세바를 취할 때도 하나님 내가 바세바를 취할 거야 말할 거야 물어보고 있을까요? 바세바가 누군지는 아시죠? 그때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거닐다가 근데 떡 임신하니까 남편 우리아를 데려다 놓고 그때도 하나님 임신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아를 데려와서 이랬을까요? 묻지 않았죠 인간의 지혜를 갖고 그랬는데 집에 가서 자질 않아요 그러니 더 골치가 아프죠 거기에 그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 물었더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혜가 계속 나와 그래서 나중에는 여합장군에게 쳐서 죽게 만들죠 그런 것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의 안에 읍졸었을 때와 그러지 않았을 때에 그의 삶의 결과 정확하잖아요 블레셋의 기바에 들어갈 때도 내가 그것에 들어가니까 묻지 않죠 그냥 들어가죠 그러면 다윗이 블레셋 나라에 들어가서 숨어있다는 건 정말 수치 중에 수치죠 묻고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던 다윗의 이야기들은 계속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묻고 했던 건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살았는 거죠 거기에는 형통케 되는 게 있었죠 정확하게 그 사건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읍졸해요 저는 이 읍졸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고난의 세월이었죠 여러분 카타곰에 들어가서 계속 숨어있어야 돼요 카타곰 들어가서 뭐 할까요? 거기서 무슨 잡지 보면서 여유를 즐기면서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항상 죽음의 위협 항상 먹을 것에 대한 또 물에 대한 생존에 대한 위협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기도는 또 뭘까요? 말씀을 읍졸이는 거예요 계속 오히려 고난 박해의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그 굴속에 숨고 이랬던 말씀을 시편을 제일 많이 묵상했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읍졸이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계속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외우며 읍졸이는 것이 그의 삶에 딱 배어있었다고요 이것이 구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도 있었던 걸 봐요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쳤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병든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 말씀 레마의 말씀을 딱 보내세요 그 말씀으로 말미야마 그들을 고치셨다 계속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보내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하가하고 반복하고 했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외울 때 여러분 우리가 장절 나눈 게 초대교회 나눠지지 그때 나눈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한창 후대에 정경화되고 나서 그 장절을 나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회의 때 적어도 300몇 년 후에 이 장절을 나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에베소서 그러면 에베소서를 통으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지용훈 목사님만 그랬던 거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장절 나눠져 있지 않고 편지 한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으로 그냥 쭉 외우는 거예요 쭉 계속 부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도 그냥 통으로 쭉 외우기 시작하죠 그것을 외우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말씀을 보내세요 그럼 그 잠원 4장 20이자 볼까요? 시작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딱 접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주세요 아 이건 정말 놀라운 것들이에요 건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가하고 읍졸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딱 그 말씀을 딱 주세요 이 말씀이 그 땅을 고쳐요 그 말씀이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 땅을 회복하게 하세요 이거를 매번 경험했다 저희 아대프 신부님의 글들을 계속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했냐면 이날 샤바스 이날이 되어지면 밤새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읽었다는 게 기도 안 하고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하가하는 것 자체가 기도라고 그러면 아예 한 권을 딱 장해놓고 제가 이걸 고민하다가 야 이게 키구나 우리가 철회하려니까 힘들잖아요 철회해서 기도하려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는 그게 아니고 철회를 어떻게 했냐면 딱 선지서면 선지서 한 권을 딱 택해요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외워요 계속 급절해요 계속 급절해요 그러면 그 선지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거죠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영적 전쟁에 악한 영과 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라의 영, 발람의 영, 이세벨의 영 이세벨이 귀신이 되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고 이건 한국식이고 이세벨에게 임했던 악한 영 근데 두아디리아 개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리아 교회에 이세벨의 영을 허락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세벨을 허락한 게 아니라 이세벨 안에 역사했던 그 영 그 조종하는 그 영이 초대교회 두아디리아 교회 안에도 그 영의 기능을 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을 허락했다는 그에게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이 그런 기능들을 행한다는 거죠 그 말을 뒤집으면 무엇이에요? 그때 임했던 엘리아에 임했던 그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엘리아에게 주셨던 권능을 우리에도 준다고요 어떻게요? 그 말씀이 임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야구부서에 보면 엘리아와 같은 성정을 갖은 자로돼 그가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엘리아의 말씀을 읽어요 그 말씀을 계속 11개 상하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읽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엘리아의 영에 임했던 그 성령이 오셔서 증언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엘리아의 그 마음이 딱 되어지면서 엘리아와 같이 대화하는 수준이 되어진다 엘리아가 했던 그 엘리아의 말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럴 때 외울 때 그냥 끝났겠습니까? 그 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대사가 된다는 거 아시죠? 우리 찬양도 그렇잖아요 구원하심이 이럴 때 구원하심이 아유 지겹다 이러면서 부르는 거랑 정말 내가 구원받은 이 감격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이 실제 경험됐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구원하심이 이렇게 부르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 말씀이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 지나간 거랑 내 마음에 실제로 그게 경험된 거랑 다르죠 증언한 그 사건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그냥 머리에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거랑 다르죠 초대계의 성도들이 말씀을 계속 그런 읍줄이다 보니까요 그게 내 안에 경험돼요 그게 내 안에 실제가 돼요 그래서 엘리아랑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아에 임하셨던 그 영이 동일한 성령이 있잖아요 아니 그때 선지자 450명, 400명, 850명과 어떻게 싸워 이겼지? 그 비밀을 나도 알고 싶은 거예요 막 그 알고 싶은 갈망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읍줄해요 계속 반복하면서 그랬더니 엘리아에게 임했던 그 성령과 그 말씀이 내 안에 동일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그랬더니 나에게도 엘리아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 주님 850명과 함께 싸우는 한 사람으로 주의 말씀이 달려가서 내가 그 말씀들을 행할 때 이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내가 기도할 때 그 말씀에서 기도할 때 저 재물 위에 불이 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보는 거죠 그때는 권능의 영으로 임하셨는데 지금은 안 임하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들이 우리가 막 애써서 적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읍절이면서 왜 읍절이냐면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영의 양식으로 소화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주로 말씀을 이해했느냐 이런 측면보다도 먹었느냐 이런 측면을 이해하게 돼요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서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고요 주의 말씀을 얻어 들은 게 아니라 내가 먹어갖고 내 안으로 수화되었다고요 그것이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우리가 지금 뭔가 말씀을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신학자의 이야기와 성경 관련된 여러 책들도 많이 보는데 왜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영양분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뭔가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었을 텐데 아, 먹는 방법을 몰랐구나 그것을 내가 소화하는 걸 몰랐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할 때마다 늘 조심스러운 건 이것 때문에 또 이단된 집단이 있어서 여기 안산역 그 길 건너편에 폐교된 초등학교 있잖아요 안산역 길 저쪽, 논쪽 안산역 저쪽에 거기에 지금은 안식교가 들어왔는데 거기 전에 거기를 수양관 자리인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한 성교단체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천명시까지 모일 정도로 많이 모였어요 거기에 늘 성경을 읽고 나서 뭘 하냐면 이걸 퍼포먼스로 해요 아세요? 말씀을 읽고 나서 자, 우리 말씀을 먹겠습니다 꿀떡 말씀을 받아서 먹겠습니다 꿀떡 꼭 해요 실제로 해요 그래서 거기서 한창 이게 얘기됐을 때 좀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저희 부목사 중에 한 명이 갔었어요 갔다 오고 나서 아, 저건 수련의 프로그램으로 하면 그냥 한번 재미있게 할 만한 게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적이 내가 부적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말씀 먹겠습니다 꿀떡 1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게 2단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먹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저도 또 2단 될까 봐 그게 뭐 꿀떡 해서 먹고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읍절인다 내 말씀을 내 머리로 내 머리로 받아들여서 머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어서 내 배로 내 마음으로 들어가게 한다 말씀이 들어가서 나중에 하는 통로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워낙 공부, 공부, 공부 이 서양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머리로 가는 식의 생각들이 많아요 이게 문화가 이렇게 발전되어지면서 서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계속 그들이 머리 중심의 사람이다 보니까 말씀을 거의 머리로 연구하고 머리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말씀을 머리로 파헤친 것이 아니라 먹는 쪽으로 갔다고요 지금도 머리로는 대단해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한 시간 반 동안 말씀을 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옛날 논쟁했던 그런 논쟁이 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2분설이 맞냐 3분설이 맞냐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논쟁하십니까 두 개 다 맞습니다 했더니 왜 두 개 다 맞냐는 그건 2분설, 3분설이 아니고 그것을 보는 그 사람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런 새로운 학설이 나왔대요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죠 여기 핸드폰이 있는데 이게 핸드폰이 몇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세 개입니까? 핸드폰 두 개에 세 개요 하나요? 구성이 액정과 나머지 바디로 돼 있다 그러면 두 개고 이 앞에 액정과 뒤에 이 껍데기와 그 안에 속에 있는 것과 빻대기까지 해서 네 개다 이렇게 하면 네 개고요 뭐의 차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관점으로 보니까 두 개인 거예요 앞하고 뒤에 두 개 그리고 속에까지 아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보면서 기능적 관점으로 보면서 그걸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존재론적으로 보면 2분설이 맞고 기능적으로 보면 3분설이 맞다고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세요? 그거는 사람이 2분설이라 해서 두 쪽이고 3분설이라 해서 두 쪽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그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 기능적 관점으로 바라보냐 이거죠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냐 영혼과 육으로 돼 있냐 이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로 보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혼, 혼도 안 보이잖아요 지정이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두 개로 돼 있다 이게 보수적인 입장이고 기능적 영혼, 육인데 혼과 육의 기능이 각각 다르니까 기능을 갖고 보니까 세 개인 거죠 우리의 몸은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머리하고 몸 그러면 두 개 그렇죠? 그런데 몸을 보니까 이 팔, 다리랑 이 안에 있는 오장, 육부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비슷하지도 않아 위하고 팔하고 비슷하지도 않아요 이건 도대체 하나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세 개로 보자 기능적으로 보니까 머리 기능과 이 사지의 기능과 이 소위 이러면 세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몸이 두 개였다 세 개였다 달라지는 게 아니고 뭐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분서를 맞고 사무소를 맞던 이게 해결되면서요 20년 동안 했던 게 한 번에 해결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전혀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이거 얘기하려면 또 한 시간 이상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또 30분간 논쟁하고 그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막 얘기하니까 머리만 드립도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분설, 삼 분설 이해되면 은혜가 되세요? 그게 막 내 삶의 양식이 돼서 그렇구나 내가 힘이 바짝 생겨가지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건 머리를 이해하고 끝이잖아요 말씀을 먹는 것과 머리로 생각해갖고 그걸 논쟁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 우린 여태까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먹는 쪽이 아니라 생각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이해를 안 해도 된다 이 차원이 아니라 머리로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정보 쪽으로 계속 간 거예요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이해가 안 되니까 말씀 배우려고 신학교 가야 되는데 신학교는 사실 또 말씀을 또 안 가르켜요 우리 조 목사님하고 웃네요 가보지 한 분 알아요 말씀 별로 안 가르켜요 신학이라고 가르켜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갖고 적는 사람들의 생각을 가르켜요 계속 생각, 생각, 생각 이론, 이론, 이론 신학, 신학, 신학 무슨 적적적 나오는 거예요 정작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쓰기하고 신대원생이 성경 읽기가 숙제고 전부 우리 조 목사님이 맨날 와갖고 성경 쓰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학 대학원생인데 성경 쓰기를 해서 그걸 내야지만 패스가 되는 게 신대원의 오늘날 한국교회 수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서 이것이 내 안에 마음으로 들어와서 딱 잡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계속 이해하는 쪽으로 지식하는 그러니까 누가 공부가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잘 이해하고 그런 뼈들을 갖추는 게 필요한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음식에 대한 종류와 이걸 어떻게 만들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먹어야 되는 거죠 먹어서 내 걸로 소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애석에서 3장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너무 정확한 표현이에요 입을 벌리니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래 인자야 아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라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무슨 과자인가요? 과자 한 거 안 씹어서 내 배에 넣으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 읍절해요 내가 소화해서 이 위를 통해서 이 배에 저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배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 딱 생각나지 않으세요? 내 하복부에 임하시는 보혈의 능력 제가 딱 뽑아왔어요 내 하복부에 임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아랫배는 모든 부정한 것 배설물들로부터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언적 선포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성경 귀절이 있죠 고린도 우서 6장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적 부정한 것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스 빌리퍼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고 이 배 속에 있었던 모든 부정한 것들을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채워 있어요 이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내 하복부에 이만은 예수의 볼의 능력으로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배심으로 산다 이야기가 뭐예요? 배의 힘이 아니라 배의 이만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배 속에 들어가 있냐고요 말씀이 배에서부터 나와 그 배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힘으로 내가 딱 보통 의지가 사람이 배짱이 있어야 된다 이게 다 통하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배로부터 있을 때는 딱 배짱이 있고 말씀이 딱 잡히니까 그건 이거야, 이건 죄야, 이건 아니게 정확하게 나가는데 없으니까 이게 죄인가? 이게 맞나? 죄가 맞는 것 같은데? 그래 맞아, 동성애자를 왜 이렇게 불쌍하게 보지? 왜 이렇게 사랑을 안 해? 이래 가면서 옹뚱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대기 시작합니다 걱정과 갈등으로부터 정결하게 될 것이다 편견과 야망들로부터 정결하게 될 것이다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 마음에 이 장에 두려움으로 깍쳐요 제가 영성 이야기할 때 많이 했죠 보통 사람이 놀라면 어떻게 하죠? 숨을 멈춰요 이 멈춘 것이 내 안에 딱 그게 내 안에 응어리가 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놀란 사람이 이렇게 새 가슴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소뚜껑만 봐도 놀라는 거예요 워낙 많이 놀라서 그게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 불안이 어디에 들어가요? 배 안에 들어가요 배 안에 그러면 성경에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게 뭐냐면 너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데 여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하나님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뭐가 차이 있어요? 두려움이, 불안함이, 염려가 이랬더니 그게 막혀서 생수의 강으로 나오질 못한다고 그런데 그 말씀을 먹으니까 그 말씀을 먹어서 내 배의 창자에 채우라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요? 계속 읍절이 계속 그 밤에 아예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스팅 신부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 그런 이야기까지 하신 거예요 오늘은 내가 스가리아를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스가리아서를 밤에 계속 읍절해요 1장부터 계속 읍절해요 그러면 스가리아가 나타나요 사실은 스가리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스가리아와 함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임하셨던 성령님과 함께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약에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왜 지금 안 되겠느냐 제가 그걸 굉장히 놀란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본 거예요 삿개오 사건을 읽을 때 아 삿개오가 키가 작았는데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딱 그걸 보면서 뭘 봐요? 자기가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 보고 싶다 삿개오는 어떻게 해서 봤냐 그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서 아예 잠겨요 성경서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장면 장면이 돼요 삿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갈 때 뽕나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작지 않다는 거 아시죠? 커요 여기 앞에 있는 오디나무처럼 작지 않아요 크단 말이에요 거기 올라갔을 때 삿개오가 느꼈던 마음이 어떨지 그리고 그에게 와서 삿개오라 내려오라 이럴 때 그가 느꼈던 그 마음의 감정이 어떨지 이게 그냥 삿개오랑 같이 딱 동일시가 되니까 이해가 팍 되는 거예요 이건 삿개오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사건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임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소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걸 이해하기로 끝나지 않고 그거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고 나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기도재단 왜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읽고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자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소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영적인 식욕이 생기기 시작해요 갈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걸 가로막는 것이 뭐예요? 첫 번째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염려입니다 베드로 연속 5장 7절 시작 너의 염려를 염려에 대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도 이야기했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목보기 요기에 핀 백합화 한번 보십시오 수영장 앞에서 백합화 뵀으니까 누가 진짜 그거 누가 하지도 않나 자라서 꽃을 저렇게 예쁘게 내잖아요 누가 키우냐는 솔로만의 옷이 저 백합화의 꽃 꽃잎만큼이나 그렇게 부드러운 그런 옷이 있겠냐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 우리는 새는 없지만 까마귀는 많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길렸는데 하물면 너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염려를 하지 말아라 이 얘기 뭐냐면 이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박해 상황에 카타곰의 굴 속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내일은 어떻게 돼? 내일 잡히면 난 사자 밥이 되는데 이걸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가는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실제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리도 더 자랄 수 있느냐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꾸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인사로 해요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려해 준 덕분에 이게 잘 됐습니다 그게 이게 좌우가 분별이 안 돼요 원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는 이런 뜻이긴 하지만 그 염려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당연하고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 염려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아주 큰 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난한 땅에 왜 정보를 못해요?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여태까지 이 싸움이 힘의 싸움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전쟁인지를 다 눈에 봤으면서도 정작 자기가 나아가려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작고 말씀이 염려라는 것보다는 이 말씀이 더 많이 차있는 거예요 염려가 딱 생기려면 말씀이 없어서 딱 치는 거예요 이 뱃속에 이게 말씀으로 차있지 않냐면 염려 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이 전형병을 막아낼 그 힘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왜 5년 안에 영적 청년이 됐겠냐고요 말씀을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먹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제사장기도 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먹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힘이 생기시잖아요 기도에도 힘이 생기고 어떤 걸 뭘 행할 때에도 딱딱 잡히시고 우리가 염려하지 마 이 말 갖고 염려가 안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염려하고 있는 사람이 염려하지 마 이 얘기하면 갑자기 염려가 딱 멈춰져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것이 멈춰주려면 하나님이 날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힘이 되어서록 내 속사람이 성장해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소화해 낼 때 그럴 때 내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내 속사람이 그러니 우리가 먹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아라가 아니라 아는 말씀을 계속 더 씹는 거예요 시안하게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그 맛이 더 나기 시작합니다 염려하지 마라의 히든 서클이 지금 막 발견되는 거예요 왜 염려해서는 안 되는가 염려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숨겨져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느낌과 감정이에요 고린도우서 12장 9절 볼까 시작 내가 내 은혜가 내 은혜 너의 약한 데서 강함이 드러난다 이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찬양은 열심히 해놓고 내 약함이 드러내려면 안 돼 안 돼 내 약함 때문에 어렵다 사도 바울은 그 약함을 오히려 내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을 찬양한 그걸 믿음으로 말씀으로 취한 거죠 그리고 자기 몸의 질병을 그냥 자기 몸에 있는 것 자체를 인정하면서 사는 거죠 이것이 자기를 걸리는 올무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오히려 내 안에 강함이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내 몸의 가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프긴 하지만 그것이 나로 알고 계속 내 연약함을 그 다음부터는 뭐가 돼요? 내 약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수준이 되어지면 더 이상 수치스럽고 못할 게 없죠 내 약함이 드러나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 과거에는 세상의 수치소로 이룬 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땠다든지 내 인생이 어땠다든지 이게 별로 문제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셨다는 것이 드러나요 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 기쁘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약함을 자랑하는 쪽으로 가버렸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약함을 감추려고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허점을 드러내잖아요 이 말씀으로 말면 완전히 여러분 그래서 빌리포서 3장 13절과 14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빌리포서가 옥중서신이고 이미 그러면 사도바울이 사역한 지 한참 뒷부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초기가 아니에요 이미 많은 일을 해놨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포뜨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잊어버린다고 과거에 했던 것을 잊어버려 그리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 제가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적용하는 게 있어요 과거에 했던 거 웬만하면 잊어버려 그리고 그냥 모른다고 그래요 제가 한 번에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대학부 때 셀 교제를 거의 다 만들었죠 그게 7단계인데 그거를 싹 해서 4단계로 다 개편해갖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체 교제를 만들어서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교구는 그걸 안 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4장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나와서 개척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휴 목사님 그때 그 교제 만든 거 너무 좋던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공지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나 몰라 잊어버렸어 안 해 내가 지금 안 알고 있을 뿐더러 잊어버렸어 그거 내가 어떻게 만들었다는 돈 그 책 다 요약해서 어떻게 맥과를 만들어서 지금도 사실 생각은 나요 그거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거기서 핵심적인 2단계, 3단계 그 교제 새로운 삶의 길을 하면서 거기 나오는 하나님 나라 영적 전쟁에서 삼층천 나오는 거 그것도 몇 개 빼고 지금도 생각은 나요 그런데 누가 얘기할 때 그건 몰라요 그냥 잊어버려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있어요 궁금해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제가 그걸 잊어버려 그래서 아예 기억은 있어요 그런데 아예 잊어버려 누가 뭐라고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는 나 아니야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부르냐고 막 깃깃거리면서 부르는데 그러면 글을 쑥 더 부르잖아요 그런 별명 아예 제가 반응을 안 해요 잊어버려 여러분 잊어버리는 게 굉장히 기술이에요 쓸데없는 걸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앞에 것을 달려가기 위해서 뒤에 내가 한 것을 잊어버리고요 표뜨를 향하여 달려간다 아니 옛날에 했던 것 같아요 뭐 한 거죠 그냥 했다는 건 어느 정도 얘기했으면 막 거기에 사무쳐갖고 내가 왕년에 이랬었는데 이래갖고 지금 해야 할 건 안 하고 옛날에 했던 것 같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옛날에 왕년에 했던 게 뭔 소용이 있냐고요 아니 지금 2년 전에 부패 가서 엄청나게 10만 원짜리 먹은 게 지금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미 다 몸에서 나갖고 끝났는데 지금 나한테 먹는 천 원짜리가 났지 그때 2년 전에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먹은 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지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오늘 내가 그래서 매일 꾸준하게 이 말씀을 먹는 것이요 꾸준하게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좀 뭐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 부인이에요 누가 본 9장 23절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려거든 아멘 이 말씀도 할 게 너무 많지만요 누구든지 나를 따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자꾸 우리를 쓰시려고 그래요 내가 너를 들어서 어떻게 빛을 이 아래에 두겠냐고요 형광등을 저 위에다 세워야지 저 밑에다 어떻게 두겠냐고요 내가 너를 들어서 빛으로 높이려고 한다 저는 높아지는 거 싫어요 절대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아니 자기를 부인하려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절대 안 돼요 나는 그런 거 정말 앞에 나가는 거 절대 안 돼요 두려워갖고 앞에 안 돼요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죠 저는 자기는 죽어도 앞에 나가는 거 안 한대요 죽어야죠 뭐 어떻게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앞에 나갔다 한 번 창피당했던 이것 때문에 다시는 그런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막밖에 죽었어요 그 안에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건데 옛날에 그 앞에 한 번 나갔다가 창피당한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나타내고 이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꾸 옛날에 그 상처와 그것 때문에 혹은 자기 자신의 얻다함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옛날 그랬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막밖에 죽었어요 이제는 난 그리스도야 여러분 베드로 제가 이번에 브래드 TV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어쩔 수 없어요 닭이 세 번 울었다는 얘기 그 얘기에 마크 빌즈 목사님이 유대인 라피가 해석하면서 그 해석을 했잖아요 예루살렘은 닭이 없다는 거예요 닭이 부정한 적이라 예루살렘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닭이 울었다는 것은 그 당의 상징적인 건데 제사장이 아침 기도 시간을 세 번 알리는데 그것을 수탁이 울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환영적 어구죠 우리 그걸 어떻게 알아야겠냐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아닌 사람이 성편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듣겠냐고요 음식을 말로 표현하는 것처럼 황당한 게 없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쨌든 그 소리 듣고 베드로가 깨닫고 울기 시작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 수제자가 되고 사도가 돼요 가서 설교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던 그 광장에서 사도행전 2장에 낯술에 취했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딱 내서 낯술에 취한 게 아니라 이것이 요엘 선지자에 있는 그 말씀이 응답된 건데 이러면서 쫙 설명해요 그런데 누가 갑자기 야 너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설교를 그냥 쫙 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아이고 지든 십자가 앞에 세 번이나 부인했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설교가 꽉 막히면서 꼬리 내리고 도망가야 돼요 그랬던 자기를 부인한 그게 벌써 50일 전이에요 50일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게 50일밖에 안 됐어요 오순절 그 후로 오순절 한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요 내가 약함으로 그렇게 됐는데 나도 예수의 설 모르고 나도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진짜 가는 게 뭔지를 알랐다 그러면서 설교하기 시작하잖아 앞에 나설 때마다 그 얘기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을 부인해요 내가 과거에 어땠는지 상관없이요 주님이 오늘 나를 하시겠다면 그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채워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한테 찾아와서 내가 어린 양을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어요 베드로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여 내가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과 이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자기의 약함, 자기의 실수 상관없이 그 양을 먹이는 것에 나머지 인생을 온전하게 드립니다 아니 베드로가 무슨 양을 먹였겠냐고요 그의 성품이 어떻게 그런 걸 하려고 했겠냐고 그의 성품과 상관없이 저는 초대교회에 정말 사도록 그 일을 끝까지 수행을 한 것이죠 이게 뭐가 됐어요? 말씀이 그 안에 임한 것 말씀이 그 창자에 찬 거예요 계속 말씀을 읍절히 시작합니다 오늘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시기 시작해요 초대교회 예배 시에는 이런 설교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읽었던 말씀, 외웠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차이였구나 제가 아데프 신부님이 이 말씀을 풀어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랬는데 저게 어디서 나올까요?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나올까요? 여러분 그 마크다니엘이 우리 ACM 교재 공동 저자했던 교회와 깨어나라 이 책 지었던 마크다니엘과 존믈린드잖아요 그분이 늘 존믈린드 목사님한테 갖는 생각이 그거였죠 자기는 5대째 목사님 집안이에요 4대째인가 5대째인가 존믈린드 목사님 아니에요 그는 정말 우간다의 독재 안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와 나도 같은 목사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 나는 더 오히려 5대째 목사고 나는 더 미국에서 더 나름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는 말씀에 하루에 50장씩 말씀 가운데 푹 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딱 달려가면서 주시는 그 말씀 나한테 딱 주시는 이 땅을 바꾸는 그 말씀을 딱 받고요 존믈린드 목사님이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들어보니까 도시에 딱 가면 그 도시의 영적도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주시는지를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제가 한 번 기회되면 안산에 딱 모셔서 이 안산을 돌면서 그런데 그걸 한국에서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런 걸 해달라고 하는 도시가 없어요 와서 그냥 은혜 받으려고 하지 우리 도시를 바꿔주세요 이 바꾸는 것에 당신이 갖고 있는 은사를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도시를 바꿀 생각이 아무도 안 하니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그걸 계속 말씀을 통해 알고 있니깐 날아가는 곳마다 그 나라에 임하는 하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드러나기 시작해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훅 하기 시작해요 그걸 옆에서 보는 마크다니엘 목사님이요 나는 4대째, 5대째 목회자 집안의 목사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 머리로 공부한 것과 그 말씀을 먹은 사람과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5대째, 4대째 집안의 차이가 아니고요 아니 5대째, 4대째이면 뭐예요 계속 머리로만 말씀을 들어갔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배로 들어가지잖아요 이게 통합되었던 것이 초대교회예요 그게 나눠진 게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서방 종결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사 쪽으로 보면 나눠지기 직전에 온전히 하나 되어 있었던 이것이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놀라운 모델이에요 구약의 모델이고 신약의 모델이고요 유대인의 모델이고 이방인의 모델이고요 서방과 동방의 모델이고요 완전히 핵심이에요 그리고 우리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유일한 시대가 초대교회예요 마지막을 엔타임을 이해하고 엔타임을 외쳤던 교회의 유일한 게 초대교회예요 오늘 엔타임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게 또 초대교회예요 어마어마하게 하나의 말씀을 다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그 이걸 어떻게 이겼는가 저는 이게 완전히 비밀이에요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식욕을 다시 재찾기 시작합니다 알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말씀이 있어요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먹음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럼 게시록 말씀 화분한 사람이 풀지 않아도 말씀을 달달 외우다 보면요 말씀이 약 쭉 풀린다니까요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서로 피차, 권면하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며 초대교회의 그 박해를 이겨내는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귀하게 주는 것이죠 저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을 했다면 이렇게 뭐 보혈기도나 이런 분 오셔도 우리가 우리 프로그램 하기 바빠요 4베이스 돌아야죠 치유수련회 가야죠 뭐 해야죠 뭐 해야죠 제가 이거 머리가 팽팽 돌아간다니까요 그런 거 잘 돌리기에 그럼 이거 보조앰프 왜 이렇게 샀는지 알겠어요? 치유수련회 가려고 얘기한 거예요 저 맥기를 모니터로 쓰질 않죠 치유수련회 가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거기 나갈 때 필요한 세팅을 따로 해야 된다 그래서 모니터 겸 나갈 때 하려고 저걸 보조앰프를 사놓은 거예요 처음에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처음에 세팅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갈 때 이 앰프와 함께 쓰면서 나가면서 동시에 할 수 있을까를 하면서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다 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썽기도 하기 시작하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치유가 말썽기도 안 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안 해도 상하 안에서 치유가 이루어지는데 굳이 1박 2일 안 가도 되는 거죠 더 좋죠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계속 우리 안에 이 일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먹으십시오 이 얘기만 하면 제가 이단 생각나서 꿀꺽 먹으십시오 말씀을 흡조리십시오 계속 반복하면서 그래서 이제 영적 식욕을 찾기 시작하십시오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 모세경 다 외우면서 살았는데 우리는 좋다 내가 영적 식욕을 다시 되찾아서 왜 더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좀 먹었는데 안 되겠어 더 먹고 싶은 거 에베소소 다 먹어 에이 안되겠다 다 먹어 그래서 다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 에베소소를 달달달하면서 이러면서 밤마다 하나씩 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리뽀소 다 먹어 골로세서 어휘 다 먹엉이야 웬만한 서신서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뭐 툭툭 나오기 시작하네요 툭툭 나오시잖아요 이런 식욕을 갖는 거예요 그냥 요한복원 3장 16절 하나 외워가지고 그거 갖고 30년째 계속 그것만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영적 청년커녕 영적 아이도 안 되잖아요 이제 막 뵈야 돼갖고 태어났는데 무슨 기형아처럼 30년째 사는 거죠 말씀을 먹기 시작하니까 영적 아이에서 영적 청년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왜 머리가 띵하겠어요 아대프 신부님 이걸 사르신 분이에요 제가 얘기하면 더 놀랄 건 많아요 그러면 사순절 우리 뭐지 하잖아요 아대프 신부님은 우리로 얘기하면 부활절 그 전에 고난주간 있죠 사복음서를 하루에 다 봐요 그때 은둔에 들어가면 매해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매일 묵상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매일 다 읽어요 그러면서 그때 임하셨던 예수님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그렇게 해서 40일을 매일 사복음서를 한 번씩 다 읽으면서 40일을 지내요 40일 동안 사복음서 한 번 읽는 게 아니고 매일 사복음서를 다 읽으면서 40일을 지내요 그러면서 그때 임하셨던 예수님 그러니까 매해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요 그리고 그 매해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내는 게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 띵 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난 뭐 했나 이렇게 생각해요 도대체 뭐 했나 그러면서 그거 하기 위해서 40일 은둔에 들어가시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늘날 성도들과 목사님들은 주님 만날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주님 만나는 것보다 이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못하는 거예요 산 정상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교회는 그거 할 수 있을 만한 교회다 그래서 내가 풀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렵다 이번에 제대로 만났네 이 교회는 이걸 풀어낼 수 있다 막 숙제인 것처럼 저는 다가오고 그리고 그걸 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더니 그 비결은 또 하가에 있었어요 말씀하기로 그런데 우리의 그냥 하루에 세 번 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요 금요일마다 철회를 하면서 딱 한 권 딱 잡아갖고요 그걸 계속 읍절했어요 계속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나는 에베소를 기록한 사도 바울과 이야기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논의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어떻게 사역하였어요? 에베소의 문제가 뭐였죠? 그걸 어떻게 극복했죠? 그 문제를 보니까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뭔데 이건 다 나오는 거야 다 나와요 기가 막히게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영적 청년이라고요 그 수준이에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걸 다 했다고요 이게 도전이 되는지 실망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먹는 말씀을 먹는 훈련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하자고 그래서요 원래 성찬식은 금요일 저녁이에요 원래 지금 어떤 교단은 금요일 저녁마다 매주 성찬식을 하는데 영원토록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할 거잖아요 영원토록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할 거잖아요 주일날 하는 게 아니라 이때 하는 거예요 샤반 예배 때 이거 먹으면서 같이 그러면서 딱 국들고 일어나서 이건 너희를 위해서 이거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네 금요일 저녁에 같이 먹고 그러면서 떡과 자는 그게 식사예요 식사 그럼 이제 이해되시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집 앞에 나가 이렇게